새롭게 개편된 대전 시티 투어가 내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대전 시티 투어는 기존 오전과 오후 총 두 차례 운행하던 반일 투어에서 종일 투어로 변경해 도심의 핵심 관광지를 요일별로 선택해 즐길 수 있는 관내 테마 투어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말에는 보문산과 대청호 두 개 권역을 순환하는 코스가 운행되고 대덕특구 50주년을 기념한 과학체험 나들이 투어와 대전 영시축제를 연계한 여름철 야간 투어도 신설됐습니다. 시티 투어 예약은 홈페이지와 전화로 가능하고 잔여 좌석에 한해 대전역 서광장 시티 투어 승강장에서도 현장 구매가 가능합니다.